한글자막 by 한효정 후후 RJ는 왜 갑자기 DJ로 변한 거야? 응 아까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학탕물이 넘어졌거든 와아 디제이는 많이 예민하니까 혼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린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어야 해 디제이도 우리랑 함께 놀다 보면 분명 예전에 RJ로 돌아올 거야 타타! 여기! 여기! 어? 던진다! 받아라! 디제이! 받아! 디제이! 여기! 여기! 와! 붙었다! 디제이! 거기 장작 좀 줄래? 쉽지 않다! 디제이랑 함께하기! 그래도 포기할 순 없지! 디제이!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자!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? 응? 쟨 저기서 뭘 하는 거야? 으아! 잡았다! 으아! 아 Assistant! 으아! 으아팅! 으아! 고야! 뭐? 뭐? 디제이 디제이 이군 코야! 위험하게 절벽에 서있으면 어떡해. 다치기라도 하며... 어? 내 스카프! BJ가 다시 RJ로 돌아왔어. 역시 내가 뭐라 그랬어. 함께하면 돌아온다. 너희도 얼른 들어와. 같이 놀자.